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로 역대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한국 선수, 사격 황제 진종호 선수입니다. 제가 오늘 느낀 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오늘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된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격 황제에서 정치인 진종호로 변신,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당선되자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밝혔죠. 진 의원은 한 방송사에 2024 파리올림픽 사격 종목 특별 해설위원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 현역 의원의 해설은 부적절하다, 국회의원이 시간이 많은가 보다 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진 의원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맞받았습니다. 올림픽 영웅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청소년 국대 선수들을 위해 상세한 중계 해설을 두고 여야 대립에 처한 현실의 오버랩을 씌우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 그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라면서도 오히려 누리꾼들의 비판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는데요. 정권 불복의 탄핵 형국을 조장해 보수 변화의 순간들을 발목 잡으려는 파렴치한 그들은 제가 마치 파리에 있는 것처럼 외국 나가 신나 있는 진종호를 상상하나 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설에 참여한 방송사는 여의도에서 15분 거리에 불과하고 올림픽 해설은 모두 무보수라며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